영어 공부를 하다보니 다른 과목 실력도 쑥쑥 상상되는 꼭꼬무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모든 부모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실행 가능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꼭꼬무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지금 영어를 시작하기 전인 아이들부터 그 다음에 논픽션 읽기를 하는 친구들 그리고 영어 실력이 좋은 아이들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진행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실력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논픽션을 읽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논픽션 읽기를 싫어해요. 논픽션 읽기를 계속해도 실력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싫어하는지 근본적으로 왜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이유가 바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요. 아마 영어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책일 텐데요. 이 책의 내용을 빌려 이야기하자면요. 인풋하는 과정, 즉 듣기나 읽기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스키마의 부족 때문입니다. 스키마는요. 배경 지식을 의미하는데요. 이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거나 읽기를 할 때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배경 지식의 부족이었다면은 그 배경 지식을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배경 지식을 메꿔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읽고 있는 영어책 또는 교재에 관한 그런 지식을요. 한국어 책으로 읽게 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쌍둥이 책이 있다면요. 쌍둥이 책을 먼저 한국어 책으로 보고 원서로 읽어도 좋고요. 같은 주제를 가진 한국어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읽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아이가요. 그 영어 지문 논픽션 광합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아 이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요. 광합성에 관련된 우리 한국어 서적들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먼저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광합성이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 지문을 읽는다면 아이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관련 지식들이 머리에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더 빠르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강연인지 영상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CNN 뉴스보다는 아리랑 뉴스를 더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아리랑 뉴스는 한국 뉴스에 대해서 대부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한국어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영어로 이해해 그냥 영어는 영어로 이해해야 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있어서 배경 지식을 쌓아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문에 있는 단어를 먼저 파악하고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은요. 그냥 읽으면서 추론해야 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내용이 길 때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기에 그렇게 추론하면서 읽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제가 발표를 위해서 읽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이 바로 우리 같은 EFL 환경 이상으로 한 그런 실험이에요. 읽기 전에 미리 단어를 학습하는 것이 리딩이나 쓰기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논문인데요.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레벨이 올라가고 논픽션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대다수의 이유는요. 단어 때문이에요. 네. 그 단어가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전문 용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 전공책. 이 전공책을요.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이 내용들이 잘 이해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요. 무수히 많은 영어 교육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용을 읽는 것은 쉽겠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좀 높은 레벨의 책을 읽거나 넌픽션 지문을 읽는다면요. 미리 단어를 파악하고 읽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 단어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더욱더 파악하기는 쉽거든요. 넌픽션 읽기가 안 되고 읽기 실력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학습의 방법을 이렇게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꼬꼬모 학습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학습법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고 저도 너무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아이가 8살 넘어서 영어를 시작했잖아요. 읽다 보니까 넌픽션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요. 모국어책, 그 다음에 영어공부 따로가 아니라요. 두 개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어 지문에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그 안에 핵이 있고 크러스터가 둘러싸여 있고 이런 게 나오면요. 관련된 한국어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공부하다가 새로운 지식을 만나면 그 관련된 지식을 한국어책으로도 풀어보도록 했고요. 반면에 한국어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들은 좀 영어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요. 쌍둥이 책이 있을 경우에요. 영어책을 보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 블로그 가면요. 제가 아이들과 약간 꼬꼬모 학습법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남겨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요. 이 매직트리하우스 이 책에 관해서 아이들과 같이 읽을 때 제가 어떻게 지도했는지 좀 자료를 남겨놓았는데요. 매직트리하우스에 이제 공룡 부분이 나오면요. 그냥 그 공룡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찾거나 아니면 이거 위키피디아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고 그것들을 그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룡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형문자가 나왔으면 상형문자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형문자도 만들어보고 서로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형문자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죠. 상형문자가 영어로 이 단어가 아니라 그 상형문자에 대한 뜻을 아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 학습법을 통해서 아이가 물어보면 상형문자는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것들을 아이와 함께 해보는 거죠. 지금은 아이들이 독해 문제도 풀고 영어 뉴스도 보고 하고 있지만 만약 그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궁금할 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도 그냥 편하게 그거 그냥 무슨 뜻이야 라고 말해줄 수도 있지만 한번 사전에서 찾아볼래? 그와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찾아볼래?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고 엄마한테 얘기해줄래? 라고 아이들을 스스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궁금증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코칭의 역할, 코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한다면 조금 더 기억에도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시작은 영어 공부였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부로 다른 지식 영역 확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잖아요.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조금씩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 중 한 명이 어린 시절 유독 왜? 왜 그런데? 왜 그런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 생각에는 정해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왜?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은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니 궁금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7살 되던 해부터는 조금씩 그 궁금증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이 꼬끄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가 스스로 최대한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기보다는 아이를 코칭해주는 코치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우리 네이버 라운지에도 꼬끄무 코너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꼬끄무 클럽 해서 어떻게 꼬리에 무는 학습을 하고 있는지 서로 주고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고요. 이렇게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나눈다면 더 큰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10시 라이브에서는요. 영어에 대한 고민들과 더불어서요. 구독자 사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10시니까 직장만 부모님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